동작 작동 동작 작동 자 그럼 중중 머리 자 중중 머리는 중머리를 빨리 치기만 해도 되지만 거기에 악센트 위치가 딱딱 바뀌어야 돼 중머리는 2박 4박 개념으로 가지만 중중머리는 3박 개념으로 가져야 되니까 왈츠같은 느낌을 최소한은 갖고 가야돼. 아무리 우리가 국악이라고 해도 그런 느낌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 시작! 우리 집 비싼 은금 나무 은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은금 이름은 원의 앙금이라 아가씨 줄라고 가져왔소. 언어거리 언어거리야 놀아라 놀아라 불거지면 울려라니 바구고 시비일 봉이 교차 달고 하면 기울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호날리밤이 새기 전에 너희둘이 마주 앉으실꺼운 마음대로 잘 놀아라 어리 방당갑네 방가워 설리 춘풍이 망가오고 어딜 갔다가 이제와 한란에서 떨어져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다운이 다기보 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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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충중머리도 잘 해봤으니까 이제는 좌짓머리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좌짓머리는 모르는데요 좌짓머리는 모르세요? 그러면 하셔야죠 중머리만 알죠 중머리도 근데 중머리 아까 중머리를 한 배 맞게 치시기는 치시던데 중머리는 중머리를 좀 빨리 치면서 하는 거라서 좀 더 쉽다고 보고 좌짓머리를 하십시다요 동궁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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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궁궁딱 동궁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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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궁궁궁궁궁 Pul궁궁궁궁궁궁궁궁궁일 고장에다 집어넣지 꼴붓는 데 부터질 호박에다 말로 박고 길가는 과기랑 바지우르듯이 붙들었다 해가시면은 내역 좋고 불안이 보면 단단 짓고 고사 보면 옥주적 구원 보면 침투적 질장 밤 보면은 관을 안 짓고 아 끈끈 애기 겁탈 구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갈리고 툭 누는 놈 주잔치고 해주병에 오죽을 타고 소주병 피사놓고 슬만 건 편자 끊고 생각 보면은 딴 띠 띠고 앉은 뱅이는 댁뱅 곱사 뱅이는 돼지 말 놓고 봉사는 똥 지르고 집엔 부인은 배로를 자고 길가에 허박 놓고 공기 전에 다 마을 다니기 딴 전에 다 물 좀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 누군이 삼강을 아느냐 고굴이 앞두고 고굴을 낫냐 이르헌 고하질고고 독성한 놈이 세상 적은 질 어린가 있더란 말이냐 삼각도 모르고 우린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할 리가 있겄느냐 어서오세요 하루는 와가리 성음을 내요 그러죠 어서오십쇼 어서오세요 왔다며이 정말 멋져고요 어쩌면 이렇게 나날이 멋있을까 거기 앞에 앉으셔도 되겠네요 거기 앉으셔 누구 오세요 누구 신대감님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시오 멋있는 양반들이 쪼르르 펴세요 다리 펴세요 다리 쭉 펴셔 다리 쭉 펴셔 괜찮아요 다리 펴셔 다리 펴셔 다리 펴셔 넘버 쓰리 넘버 쓰리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또 이렇게 용인 용인에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담 우담 선생님입니다 우담 선생님 우리는 탈무두 선생님 우리 창반받 그라저나 아름답소 처녀같애요 어떻게 몸매가 그러지요 저렇게 재물도 하면서 줘봐, 레이디 근성있다니까, 레이디 근성있어. 재물도. 새치처럼 하게. 내물도. 동궁 따궁 따궁. 동궁 따궁 따궁. 여기입니까? 여기 쳐요. 여기 쳐도 돼. 급하면 여기 쳐도 돼. 딱 중머리나 중중머리 같은 곳에서는 여기로 북판을 치지만, 딱 여기 못칠 때는 여기 쳐도 안 상하네. 옛날에는 이런 거 안 게리고 쳤어, 사실은. 아시죠? 옛날 북 배워보셔서 아시잖아. 옛날에는 이런 거 여기 여기 안 게리고 막 쳤어. 어색, 다같아. 아, 됐다. 이따가 정말 멋있어. 아, 그럼 멋있지. 두말하면 잔소리야. 내것도 모르겠어. 그냥 빨아lly여. 언더라인 밑줄 쫙 빨간 그릇이. 돼지꼬리 땡땡 허구한 날 이렇게 막 필기를 하는거라 그러더니 여기서 바짝 코앞에서 그렇게 해도 엄청 잘하지 가볍게 줘 가볍게 퐁퐁퐁 그렇지 퐁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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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시지 말고 퐁퐁퐁퐁 놀다 생각하세요 퐁퐁퐁 경상선생님 가볍게 퐁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퐁 퐁퐁퐁 퐁퐁퐁퐁 퐁퐁퐁퐁 붙여서 아주 감이 좋아 동쿵따 해보셔서 시작 동쿵따 시작 동쿵따 시작 동쿵따 좋았어요 다시 시작 동쿵따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동쿵따 굿 동쿵따 한 번 더 동쿵따 아니야 동쿵따 시작 동쿵따 시작 동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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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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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붕붕궁 정궁 따궁 땅굿 정궁 따궁 따궁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이게 12박자라고 이 자준물이를 12박자로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둘 셋 이거거든 덩쿵쿵 딱쿵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셋 속에서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 차이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어 그거는 하나 둘 셋을 보낸 거에요 그다음에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셋 이거야 덩쿵딱 이거야 그거든 덩쿵딱 시작 덩쿵딱 그러니까 빨리 붙인 거지 쿵딱 이렇게 시작 덩쿵딱 그렇게 하면 여섯 가지 간 거에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해서 둘 둘에 때린 거야 덩쿵딱 그러고 셋이 뒤에 남아있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구간을 시작하잖아 쿵딱쿵 하면 쿵딱이 쿵 저기요 그러니까 셋 둘 셋 해서 때린 거야 셋 둘 셋 이렇게 때린 거야 셋 둘 셋 궁 뒤에 궁 해주고는 없어 뒤에 궁 딱궁 더 궁 딱 궁 딱 궁 더 궁 딱 궁 딱 궁 궁 딱 궁 딱이 없어 뒤에 딱을 붙인 게 아니야 궁 딱 궁까지만 줘 더 궁 딱 궁 딱 궁 더 궁 딱 궁 딱 궁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간을 나눠야 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넷 둘 셋 넷 둘 셋 이거거든 덩쿵딱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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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쿵딱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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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쿵딱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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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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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ไป 썰어서 끝 سوق 하셨으니까rika 부모님들이 감을 빨리 잡으신 거야. 이거를 두 개씩으로 쪼개면 죽었다 깨어나도 쩔뚝바리가 되고 그 갈락이 안 나와. 셋씩으로 쪼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둘 셋 하기 때문에 덩쿵따쿵따쿵따쿵이 된 거지. 두 개씩 쪼개면 덩쿵따쿵따쿵따쿵 이렇게 치면서 옛날에 어른들 가르쳐, 옛날에 북방에서 우리 어린 날 소리 배울 때 보면 이런 거를 선생님은 그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가르쳐드리면 회원님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삼박을 내포하고 있음을 선생님 자신이 그거를 분석적으로 해갖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야, 옛날 명창인데. 자기는 명창이라 잘 아는데 그 간지를 다 아는데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둘씩 그러니까 둘 쪼개는 것으로 밖에 모르는 거야. 셋에서 쪼개는 것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다 둘로 쪼개서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북방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것이 그게 아니네. 이게 둘씩 쪼개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더라고 자기들이. 그래갖고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쳐. 그렇게 하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 양반들이.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또 다른 후배가 오면 일러줘. 또 후배가 시행착오를 해도 자기네들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것 아니요. 그것 아니요. 그것 아니요. 그것 짤롱빨이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만 해주지. 그 둘로 쪼개서 이렇게 치란 말이야. 그렇게만 하지. 못 해주니까. 못 해주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만 말을 해. 저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도 그걸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고등학교를 서울로 이제 애고를 오면서. 딱 그것을 너무나 쉽게 분석을 해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냥. 그건 삼박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냥 딱 해주니까. 진양조 모시고 싹 풀려버려. 그래갖고 대번에 그냥 우리가 박사가 되었는데. 그걸 설명을 해줄 길이 없는 거야. 우리 학교 때 초 중 때는. 하고 진양조를 하면은. 회원님들이 전부 다. 그냥. 진양조만 들어가면.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떠는 거야. 이 진양조는 진짜 이제 그건. 삼박 개념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야 하잖아. 이 진양조만 가면. 회원님들이 다 바들바들바들바들. 떠고 그 북을 오로지. 선생님 한 분밖에 못 치는 거야. 전주에서 명창들이 막 무슨 회 때. 한 서너시 와. 명창들이. 서너시 오는데. 서너시 해도 그 북을. 내놓으라고 하는 고수들이 몇 있어요. 그분들만 치고 나머지들은. 중급자리들은 치들 못해요. 그놈을. 그래갖고. 그냥 고수들만 다 치니까. 그것이 그냥. 쌤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같으면은. 딱. 가르쳐 드리려면은. 그 어린 나이에도.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그분들이. 태클에 걸리는 것이. 뭔지 알면. 세마치에 걸려 불어. 덩덩 따궁딱. 덩덩 따궁딱. 덩덩 따궁딱. 요것이 아주 그것의 진수요. 그 삼박 개념에. 덩덩 따궁딱. 덩덩 따궁딱. 아까 자전머리 그거 하고. 반대요. 얘는. 덩덩 따궁딱. 그 다음에 세번째. 얘는 아홉 박 밖에 없잖아. 저기 뭐야. 자진머리는. 그게. 삼박자. 그게. 네 개 있는 거야. 세박자 짜리가. 네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빼준 것이. 세마치요. 세마치는. 세 개밖에 없어. 그. 삼박식 삼박식 한 것이. 세 개만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밖에 없어. 근데 이게. 자진머리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이거 완성형이야. 그렇게 가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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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저기. 완성도가 있는 거거든. 근데 세 개에서 딱 멈춰버리면. 어딘지. 이상해. 그렇잖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이거든. 이게. 세마치요. 그렇지. 왜냐면. 왜 세마치냐면. 이 마루가. 셋 밖에 없어서. 세마친 거야. 마루가 셋 밖에 없잖아. 자진머리는 마루가 네 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뜻이라고. 완성형이야. 이게 자진머리야. 근데. 자진머리는 그렇게 가지만은. 세마치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세마루에서 마치를 맞춰주니까. 세마치요. 그래서. 이게 세 개에서 끊어주니까. 세마치. 네. 말하자면. 삼 박자라는 거야. 아홉 박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자진머리까지 갖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걸. 아참.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방학이어요. 아이고야. 띵기 스킬 다 참여부 불